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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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내가 방송을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면 당연히 방풀을 당하고 하는 기타적인 손해가 생기는 것이지 왜 얻으려고만 하고 잃으려고는 안하오 이거 왜 2가 안차냐 3번에 다먹어 어 굿 딱 타이밍 좋게 탔어 탑 탑 밀게 고마워 일치 나랑 생각이 일치했다 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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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탑 밀로 가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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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미니언이 조금씩 없네 어? ㄷㄷ 들어가고 형 마지막템은 못가요 좋냐 좋냐 여기서 좋냐 가야지 좋냐 가서 어그로만 끌어주면 이제 우리팀이 지금 딜량이 안 부족해요 내가 이즈리얼이나 지금 딜로도 이즈리얼 같은 친구들 딜러오면 3분의 2피 이상 빠지거든 아냐아냐 이거 도와줘야돼 야 이거 오케이 타워 밀어 너의 판단이 옳았다 징크스 역시 대단한 운영법이군 어서 운영을 배웠소? 밑에 이즈리얼 올라오고 있어? 마무리 굿 카사스 올라온다 막탄 내가 막탄 내가 굿 그대로 2차로 올라와 카사스와 잘 궁헌기 때문에 기타 전반적인 딜을 넣을 수가 없어 그대로 밀자 이거 피하면 되지 무빙으로 이거 피하면 되지 무빙으로 오케이 이제 너가 잡아 내가 막아줘 친구야 친구야 친구 아이가 아 내 친구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궁없어? 징크스? 궁없구나 나 너무 배고프다 아 배고파 죽겠네 큰일났네 어 어? CS라도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간접적으로라도 배가 채워지겠지 그치? 어? 마음이 충족하면 육체도 충족할테니까 그치? 너무 배고프다 해외물 해외물 똥 싸면 쏨님 감사합니다 딸기 키워 사과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 상호형은 방풀당해도 다이아다 그래? 상호는 다이아야? 우리 성호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 성호야 형이다 형이 이 녀석아 용돈 10만원 보냈잖아 그걸로 치킨 사먹었냐 나의 친척 동생아 잘 지내라 어? 거기서 분명히 내 모실 선임중에 내 방송 본사람이 있을거야 어? 나한테 전화해 그 선임과 전화통화를 해서 너의 군생활을 펴주마 왜냐? 나의 열을 펴낼테니까 그친구는 그친구의 이름은 성게 어어 가자 내가 왔다 딜러 그렇지 문도 문도 말고 카소스 뒤로 빠졌다가 Q로 망타 9 문도 없냐? 문도다! 문도발견 2로 느려지게 하고 딜러다가 여기서 강 빠졌다가 2로 느려지게 하고 W R로 마지막 마무리 여기서 딜러다가 잠깐 빠졌다가 2로 느려지게 하는데 잠깐 빠졌다가 여기서 R로 마무리하지 말고 뒤로 빠져 뒤로 빠지고 Q로 실드 채워서 Q에 대응하고 E를 써서 느려지게 한 뒤에 Q를 여기서 피하고 여기서 점멸 나이스 이러면 살지 궁 오기때문에 밑으로 빠져나가 여기서 점멸 아아아아 깝쌉 깝쌉 1번 대천사 오케이 좋은사질 고마워요 오케이 1번 대천사 1번 대천사 야 그러면 이거 대천사했으면 이겼네 어? 대천사했으면 마띠 됐으면 이겼네 그러면 이거 내가 이긴거네 어? 칭찬해주셈 내가 이긴거였구만 이거 칭찬해주셈 흐응 대천사좀 쏘라는 감사합니다 대천사는요 너는 롤 잘하냐? 풍사 상처 받을수도 있어 상처 받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엔 꼭 쓸게 가자 메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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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할 수 있어? 몇 명 있어? 4자면 다 있는 거 맞아? 4명만 있는 것 같은데? 4자면 다 있는 4개에 있구나 모르가나 저쪽에 있고 나 이거 일부러 다 간 거야 궁극기 안 맞게 조심해 오케이 딜 넣고 알로 딜 넣은 뒤에 여기서 끝날 때쯤에 히 걸어서 느리거지게 하고 Q로 마무리 오케이 Q 넣어놓고 W 오케이 굿 R이 써놓고 뒤로 빠지다가 오케이 굿굿굿 그대로 억제기밀고 끝내자 어 그대로 끝내자 이거 억제기밀고 바론 가도 되고 쌍둥이 두 개민 다음에 역바론 대비해도 돼 선택은 두 가지다 아 빠삐오님께서 기가 막힌 한타였다며 별봉산 100개를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억제기 왜 밀어? 이거 쌍둥이 믿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너희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도망가자 이젠 도망가야 돼 빠져야 돼 빠져 빠져 빠져나가 두 개 밀었으면 됐지 빠져나가 좋아 좋아 렌즈 렌즈 좋아 집에 가자 감사합니다 빠삐 형님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존냐를 사가지고 더욱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존냐 1,660원 걱정하지마 나에겐 와드가 있으니까 나에겐 와드가 있다 난 와드가 너무 좋아 와드가 좋아 시청자가 좋아 시청자 시청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할 수 있지 난 시청자가 더 좋아 간다 늑대 먹는다 늑대 먹으러 간다 아아아아 한량한 놈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아아 감동받았구나 하하하하 이걸 노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더욱더 감동스럽습니다 중계방에서 퀴퓨 살 돈도 없는 친구가 나한테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팽 다이블 한량한 놈이 친구야 설마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로 충전해서 물론 나의 손해지만 어? 나의 손해지만 해물형한테 조금의 이득을 주고 나도 이득을 40%로 돌려받으니 이거 우리 둘 다 개이득이구나 하고 별풍선 100개로 팽 통큰 팽 가입을 한거구나 정말 잘했다 참하다 음 아주 참한 녀석이네 정말 잘했다 고맙다 으음 아주 참한 녀석이네 가자 글정글정글링 감사합니다 형 군대에서 비누를 선임에게 던지면서 속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에서 저 비누거품 나올 때까지 맞지 친구야 뭘 어떻게 되냐 이거 밀고 끝내자 오케이 딜 조심해 너 궁맞으면 죽는다 으으으으윽 оф어었하아 prec блок이야 어호어 들어가고나서야 잘못 들어가는걸 알아서요 마지막 마무리 평타 한방 끝낼수있는 전반적인 기회를 마련해준거야 끝낼수있어 이번에 끝내버려 오케이 쌈이 급했구나 카소스! 하하하하하하 마음이 급했어! 굿샷! 굿샷! 어? 카소스가 죽고 나서 궁 썼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궁을 썼어 마음이 급했다는 거지 평정심을 잃으면 저렇게 치킬 타이밍을 이상하게 쓴답니까? 여러분도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알겠죠?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잊는거 자줌님께서 별풍선 5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딜냥! 누가 봐도 1등일 것 같은데 딜냥! 승급전 자격을 획득했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딜냥 이거! 누가 봐도 1등일 것 같은데 확인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확인사살이니까 해물영 화이팅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별풍선 여기로 팬클럽 환영합니다 다음판 갑니다 고고고!